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수원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들 2022 수능 대비 지구과학 시작하며 보는 책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진지한 마음으로 궁소처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일단 선생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선생님은 지구과학, 서울대역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교육특구라고 나와있긴 한데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 시간표 궁금한 학생들은 선생님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목적이 시작하며 보는 책이 도대체 뭔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이거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이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게 1년 커리큘럼 중에 첫 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커리큘럼 영상은 따로 좀 찍어놨거든요. 선생님이 그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백야가 개념 강좌예요. 그런데 개념 강좌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구과학이 도대체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하며 보는 책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과학을 아예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이걸 갖다가 들으면 안정적으로 개념 강좌에 들어갈 수 있게 좀 구성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 강좌가 그렇게 구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며 보는 책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강의 구성 보시면 1부는 지구과학 공부법이고요. 2부는 핵심 내용 정리거든요. 그런데 지구과학을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강좌는 아마 내 생각에 선생님 생각에 몇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로 기초를 다지고 싶은 학생들은 이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가 지구과학을 좀 선택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 학생들도 이 강좌를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선택의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과학 공부법을 딱 보자마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나랑 너무 잘 맞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어떤 단원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 핵심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한 강좌야. 굳이 1, 2부로 나눴는데 이건 강좌 하나고요. 2부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교재 자체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교재는 전부 다 PDF로 제공을 해요. 알겠죠? PDF로 제공을 할 건데 이게 PDF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를 갖다 종이책을 갖다가 좀 일부 입고를 시켜놓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완강되는 시점에 이 종이책이 입고가 될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사시고 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특징이라서 굳이 안 사도 강의는 들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기초 강좌인데 그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런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을 갖다 좀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가. 강좌 보시면 45분 정도로 한 10강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으세요. 10강에서 한 12강 정도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강좌를 만들 거고요. 12월에서 1월 달 사이에 선생님이 강좌를 찍어서 완강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건데 올해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금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완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강좌 다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거고요. 이렇게 PPT를 이용해가지고 용어나 이런 개념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작하며 보는 책은 말 그대로 완전 생기초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구과학의 용어 자체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떠올려보면 지구과학 관련된 거. 뭐 별도 나오고 우주도 나오고 아니면 뭐 지층도 나오고 대기, 해양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뼈대를 잡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잡는 거야. 이 시작하며 보는 책 보고서는 수능 시험 봐도 되나요?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이거 기초 강좌인데 기초 강좌만 10강을 딱 했는데 너희들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신동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본적인 것들 선생님이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친구들은 바로 개념 강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래도 지구과학 아무것도 몰라. 난 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든 강좌야. 자, 그럼 여러분들 책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드린 거예요. 이게 책을 구성한 이유가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학생들 아니면 지구과학 선택에 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을 위해서 책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기본 용어, 개념 아주 굵직굵직한 것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구과학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과 본질을 갖도록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 수능을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전범위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 거야. 라는 개념이야. 알겠죠? 이게 내신 시험하고 조금 수능 시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전범위를 갖다가 공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면 그러니까 일부 범위만 시험을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전범위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1, 2, 3단원이 있거든요. 지구과학이. 그런데 1, 2, 3단원 사이에서 각 단원 간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갈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본 내용이 상당히 튼튼하게 여러분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처음 시작이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요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특정 용어를 정의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좀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딥하게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한 10강에서 12강 사이에 우리가 모든 걸 다뤄야 되잖니. 그죠? 그러니까 아주 딥하게는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의 목적성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강좌의 목적성은 뭐다? 아 이건 아주 기초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의 본질은 뭐다? 우리는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초석을 키워나가는 게 본질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들 잘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나는 목적성이 뚜렷해. 수능을 잘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드는 겁니다. 알겠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지? 너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 직업이 이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친구들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귀에서 피 나온다고 그러거든.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직업이 이런 건 이제 어떡하겠니? 그치?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니까 같이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념과 용어.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용어의 집합이 개념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용어를 갖다 정의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개념을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지금도 강의 촬영하다가 오리엔테이션 찍는 건데 이런 거거든요. 좀 전에 했던 게 여러분들 지구과학의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뭐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다는 건 아니야? 이게 지사학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럼 먼저 부정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알아야 부정합의 법칙을 적용을 하지. 사실은 근데 용어만 알면 부정합의 법칙을 갖다 정의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부정합이 뭐 정합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합이거든. 정합이 아니다. 그럼 뭐야? 아, 지층이 정합이 아니다. 그럼 정합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합은 지층이 순서대로 쌓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정합이 아닌 건 뭐야? 순서대로 안 쌓였구나. 그럼 지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처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 강좌에서 전부 다는 못해요, 우리가. 근데 되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진행하시면 아마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 뼈대를 아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생각하고서는 선생님이 강좌를 구성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전단원 핵심 내용 정리할 거니까 그거는 보도록 하시고 쭉 틀을 갖다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살짝살짝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부 가이드라인 잡으시면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반복이 생명이야.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더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다. 뭐 이렇게 상투적인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끌고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튼튼한 실력을 갖다가 키울 수가 있다. 우리가 사실 수능은 마라톤 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지구력을 갖다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나의 루틴, 나의 그냥 기본적인 뭐라고 그럴까 실력 이걸 탄탄하게 가져가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 시작을 선생님이 화려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께 합시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스스로가 선생님 강의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 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믿고 막히셔도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자, 선생님 드린 말씀 여기까지고요.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도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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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